아 갈거야 집에 그냥 아 가야겠다 안녕 왜 연락했어 아니 그냥 할 말 좀 있어가지고 전화 한건데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잘 지냈어 오늘도 이쁘다 아니야 빨리 좀 연락하지 빨리 좀 연락하지 왜 이렇게 늦게 연락해 아니 그 바빴어 나 시험공부 해야되고 학원도 가야되고 하니까 나도 바빴어 정서랑 연락해? 안하지 정서랑 연락 안해? 정서 그때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루 논 거야 근데 그날 내가 보려고 했던게 아니라 나도 뭐 주려고 그냥 너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서랑 너 뽀뽀도 하고 오해인거 알잖아 내가 한거 아닌거 알잖아 봤잖아 그냥 정서가 막무가내로 하고 간거잖아 아 그 ㅅㅂ 진짜 미친 ㅅㅂ이구나 진짜로 왜 또 풀어 아니 화가 난게 아니라 나는 나랑 연락하면서 니가 정서랑 따로 연락하는 줄 알고 아니야 그런거 너랑 연락했는데 뭐 너랑만 했어 그날 하루에 했어 하루에 정서랑 아 진짜 미친 ㅅㅂ이구나 오해야 아니 오해 오해 오해가 아니라 그래서 화났어? 아니 뭐 무슨 화가 나 뭐 너랑 나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니가 정서 좋아하는 줄 알고 아니야 안 좋아한다니까 밥 먹었어? 배고파 배고파? 응 밥 먹으러 갈까? 응 와 사줄건데 맛있는거 사줘 뭐 먹고 싶은데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 피자 먹으러 가자 아 내가 또 알잖아 나 맛잘아리인거 알지? 나 저기 피자집 진짜 진짜 맛있게 한다 알아 진짜? 어 거기 가자 거기 갈거야? 어 어떻게 갈거야? 그냥 가? 앉아봐? 아니 우리가 우리 사귀는거야? 그래서 나 싫어 좋아 딱 말해 아 좋지 좋아? 응 빨리 잡아 어 빨리 잡아 왜 이렇게 뜨거워 아니 나 부끄러워가지고 피자 먹으러 가자 뭐 먹자 파사도 먹자 진짜? 아 배부르다 배불라? 응 진짜 잘먹었어 그치 여기 진짜 맛있지? 응 또 가자 내가 피자 먹을땐 무조건 저기 간다니까? 진짜? 왜 이제 내꺼 갔어 아니 니가 맨날 내가 연락 잘 안받었잖아 솔직히 또 가는거야 어 근데 너 요즘 근데 너 요즘 아직도 애들 만나? 어? 애들 만나? 뭐 종서나 뭐 인형이나 어 그래도 친구니까 어 왜 갑자기? 그냥 공부 안해? 공부? 응 아니 태어나서 해본적이 없는데 공부는 해야지 우리 고3이야 너 공부 잘해? 나 몰라? 너 공부 잘해? 아이 껌이지 너 내신 몇등급인데? 나 1등급 1등급이라고? 아 거짓말 하지마 아무리 진짜야 보여줄까? 거짓말 하지마 진짜야 나 못믿어?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면 대학 갈거야? 응 당연한거 아니야? 너 안가게? 아니 대학을 안간다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그냥 무조건 가라고는 하는데 나 CC하고 싶은데 아 나도 CC? 응 할 수 있지? 아 그러면 너 학교 어디 갈건데? 나 근데 그냥 뭐 연고대 중에 가지 않았다? 연고대? 응 근데 뭐 내가 원하는 과 없으면 그냥 더 낮춰도 되고 아니 공부 그렇게 잘해? 안 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맨날 놀고 다니는 줄만 알아? 맨날 노는 줄 알아? 할 때 하지 아 거짓말 하지마 어떻게 내신 1등급이 나와 왜 못 믿는 거야 나를 나를 날 어떻게 본 거야 그냥 조금 양 친절 아니야? 이제 공부하는 거야 어 나 근데 나 CC하고 싶단 말이야 나 근데 공부 난 공부를 해 나 그냥 사업하려고 하는데 스무살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대학 간 다음에 사업하는 게 낫지 아 근데 그거 배웠어 어? 뭐야 뭐야 어디 가? 오랜만에? 야 너야 어 수빈아? 어이? 뭐야 왜 아아아 아니 나 나 아니 나 못 걸어가지고 뭐야 너는 사귀.. 우리 사귀기로 했어 오늘부터 오오오 야 이런 애를 만나 이런 애를 만나 이런 애를 만나 친구한테 이런 애가 뭐야 아이씨 지금 친구가 애칭을 하는 게 뭐 좋은 거지 어디 가냐? 종서랑 삼각관계 아니었어? 아 지X지마 아니 그 X가 수빈이 막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해가지고 그랬던 거더라고 아 몰랐어 수빈이도 마음이 있으니까 아 아니야 자기가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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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가냐 너희 회사? 아 우리 그냥 우리 도서관 가려고 어? 도서관을 간다고? 야 무슨 도서관을 가? 무슨 도서관을 가? 공부하러 공부를 한다고? 응 공부하기로 했잖아 야 얘 대가리 ㅈㄴ 나빠 괜찮아 내가 알려주면 돼 할 수 있어 너 원래 공부 잘해? 응 내신 1등급이래 아 이 X를 하지 마 니가 무슨 내신 1등급이야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술 먹고 다녀비는 어떻게 내신 1등급이나 그거랑 공부랑 뭔 상관이야 나 원래 머리가 좋아 아 우리 수빈이 멋있더라고 너무 황당해서 지금 말이 안 나오네 뭐 나도 공부를 해? 응 나 CC 하고 싶다니까 아 대학교 같은 대학이랑 갈라 하던데? 응 니 보러 대학을 가 야 이건 내신 7등급인데 어떻게 그럼 같이 가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7등급 8등급이나 9등급 아니었어? 내가 9등급이거든 야 거기 뭐 경비원으로 취업을 해라 그러면은 차라리 대학 다니지 말고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해 나는 믿어 야 지금 다다음달에 벌써 수능인데 뭐 아 잠깐만 그거 아니야? 야 오늘 공부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? 누가? 아 얘랑 같이 아 얘기하잖아 내가 어? 왜 그렇게 뭐 그러냐 신나가지고 아니 더러울 수 없지 아 뭐 아무튼 너네 어디 갈 건데 한국장에다 갈라고 피시방이나? 장구장? 야 피시방에 가자 갈까? 옵체하나? 피시방 갈까? 피시방 갈까? 도서관 가자 도서관 갈게 우린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될 거 같아 아 이 XX야 사랑은 턱 빠져네 아니 나도 이제 공부해야 돼 도서관 가면 살 게 없어 우리는 나 학교도 안 다녀 가자 얘를 학교도 안 다녀 그냥 고졸도 아니라 중졸이야 멍정고시라도 봐 중졸 중졸 그니까 M생 망한이 생 어떡하냐 중졸이잖아 그렇게 졸업도 못하고 너네 대학 갈 때 얘는 중졸 이제 계속 배달하고 열심히 그래야지 야 그럼 아무튼 우리는 저기 공부 응 하러 가야지 간다 놀고 싶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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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벌써 잡는 거야 아니 그냥 공부해야지 우리도 이제 고3인데 언제부터 그랬다고 너 뭐 아버지가 뭐 가계 청중자잖아 아니야? 그러긴 한데 저기 수빈이가 시시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응 우리 시시하게 될 거야 괜찮아 나 진짜 가 가 가게 어 빠이 어? 자기가 근데 진짜 공부해야 돼? 아 승엽아 담배나 피고 할래? 아니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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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왜 이렇게 말하는데 껴드냐 아니 나 승엽이가 여자친구 생각대로 말을 걸 수 있잖아 니가 뭔데 내가 말하고 있는데 껴드냐고 아 알았어 아는 아 아 아 아 그래도 승엽이 앞에서 너무 그렇게 하잖아 아 에이씨 가자 돈 벌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